YG English 네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의 말은 언제나 이렇게 똑같습니다 아이 내가 머리는 좋은데 말이야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영어 공부 효과를 드립니다 YG FAMILY의 YG English 네 굵고 짧게 영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목소리 굵고 머리카락 짧은 스승님 6분 나오셨습니다 YG FAMILY의 진우 시현 선생님들 그리고 원타임 스승님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굵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현 선생님은 원래 저셨어요? 아니면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저희들이 형님 관례를 소홀히 해서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니면 잘 못 모셔가지고요 그래요 우리 백기 형님이 잘 좀 모셔요 자 한 주간은 별일 없으셨죠? 네 별일 없었죠 차태현 씨도 별일 없었죠 저는 뭐 별일 없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장 행복했던 일 아니면 운이 참 좋았다 생각되는 일 있습니까? 저희 YG FAMILY 앨범이요 판매 1위 저번 주에 그래서 저번 주에? 네 두 시간 동안 떴어요 두 시간 동안? 어쨌거나 1위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자 YG FAMILY와 함께하는 재밌는 영어 공부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심 단어는 뭐죠? 중심 단어 네 오늘 중심 단어는요 지난 주에는 뭐 했죠? 파이 했죠? 파이 했죠 파이 자는 문제를 이어서 다시 파이입니다 파이를 싫어하시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싫어하시는 겁니다 정말 싫어해요 지난 시간에 그 파이 들어가는 누워서 떡 먹기 그쵸? 안녕하세요 이즈에스 파이 진짜 진짜 제발 이걸 하지 마요 네 이제 청취자분들도 다 알아요 예 짜고 하는 건지. 네. 정말 다 한다고. 대본이 없는데 그냥. 아니 정말 가슴에 우러나더라도 좀 참아줘요. 자 그리고 어떤 것이든 난 상관없다. I'm Easy가지.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쩔 수가 어쩔 수가. 참을 수가 없어. 어쨌든 아직 기억하고 계시네요. 멈출 순 없다. 지난 시간 그 Easy Aspire에서 아니구나. 오늘 배울 표현은 그림의 떡 혹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약속이나 얻을 수 없는 대상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을 오늘 배워볼 거에요. 그림의 떡 일단 영어로 들어보시죠. Pie in the sky. 천천히. Pie in the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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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e in the sky. 예 쉽죠? 이걸 들으니까요. DOC 생각이 나는데요. 네? 래퍼 스카이.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을 잘 먹어서. DOC의 래퍼 스카이가 파이를 먹으면 파이 인 더 스카이가 되나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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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스카이가 하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하늘에 있는 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에 따르면 그림의 떡 혹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약속이나 얻을 수 없는 대상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죠. 이 파이가 우리나라의 떡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션씨. 션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잠깐만 생각을 해보니깐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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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이가. 네. 음. 그렇다고 생각하실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에요. 아 떡? 떡이 아니에요. 그건 뭐죠? 천만의 만만의 콩떡 같은 말씀 하지 말고요. 하하하하. 영화 고스트가 사랑과 영혼으로 번역되었다고 해서 고스트가 사랑과 영혼이란 뜻이 아닌 것처럼. 파이도 떡과는 그 맛과 모양이 아주 다릅니다. 아니 션씨께서는 그 파이 인더스카이었던 어떤 대상이 있었습니까? 그림의 떡? 음. 수년 전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괌이란 섬에서 한 노란머리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 소년은 항상 하늘에 떠있는 파이를 보면서. 아 백경 씨. 아 진우샨. 아 죄송해요. 잠깐 진우샨. 아 저런 깨워주지 마세요. 아 저런 깨워주지 마세요. 진우샨 솔로 나오지 이제. 하하하하. 이제 떨어지죠? 네.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다 된 것 같아서. 아 예. 진우솔로 나와요. 하하하하. 파이 인더스카이가 그 우리 실제 생활에는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그 실제 응용 상영편으로 한번 배워보죠. 와우. 와우. 저 이제 예쁘다. 나 그녀와 사귀고 싶어. 나 그녀와 사귀고 싶어. 웨이크 업 맨. She's like a big man. But you're small aren't you? And she's married too. 꿈 깨 맨. 그녀는 큰 남자를 좋아합니다. 넌 작잖아. 그리고 그 여자는 결혼했다고. 오. She's pying the sky for me. 오. 그녀는 나한테 그림의 떡이네. 오. 감정까지. 이야. 아 대단합니다. 꿈 깨 맨. 하하하하. 아 그래요. 역시 그 여자분들은 체격이 큰 남자를 좋아해요. 백경 씨. 백경은? 네. 아 저는요. 작다고 기죽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키 작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히틀러나 박정희 대통령도 작았고요. 이야. 그 키 작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을 저는 항상 가슴 쪽에다 머금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럼요. 네. 앞으로 클 겁니다. 걱정하니까. 자 그럼 지금 배운 그림의 떡 다시 한번 멋진 발음으로 들어보죠. 네. 그럼 인생을 좀 더 오래 사신 분의 바람입니다. 진우 형. 싫어. 빨리. 파이 인 더 스카이. 네. 다음은 깜찍한 외국인 소녀 같은 바람입니다. 됐. 파이 인 더 스카이. 네. 다음은 고생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이죠. 맨날 나만 그런 거야. 백경 씨. 왜 나만 만나 고생 많이 하고. 아니요. 우리나라 발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식 발음으로. 가장 정가머리입니다. 마지막에 백경 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효과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백경 씨가 너무 포인트. 오케이? 저도 이런 거 영어 오리지널 발음 잘 할 수 있는데. 아 포인트맨. 오케이. 자. 좋습니다. 이제는 어떤 외국인의 발음도 다 적응할 수 있습니다. 파이 인 더 스카이. 자. 약간 좀 지루하죠? 네. 여기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영어 공부 계속하겠습니다. 네. 찬이 미니가 부릅니다. 찬이 미니 맞죠? 꿈. 네. 이 시간만 지나면 늘 외국인을 만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집니다. 영어가 아주 잘잘잘 쑥쑥쑥 용기가 아주 붉금붉근입니다. 그렇죠? YG 패밀리에. YG 잉글리쉬. 자. 이번엔 어떤 표현을 배울지 기대가 커요. 네. 다음 문장을 들어보시고요. 과연 어떤 뜻일지 차태현 씨가 한 번 맞춰보세요. Have a finger in every pie. 천천히. Have a finger in every pie. 무슨 뜻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하고 좀 달라요. 이번 주에 꽤 깁니다. 다시 한 번만. Please. Have a finger in my pie. In my pie. 잠시만요. 저기 테디 씨. 네. 내가 할게. Have a finger in every pie. 네. 일단 영어는 말이죠. 그 핵심 포인트. 그런 단어만 알아들면 대충 그 뜻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Every pie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finger. 손가락이죠? 네. 네. 또는 손가락으로 만지다 뜻이 있겠죠? 네. 정리를 해보면 모든 파이를 every finger니까. 모든 파이 파이를 every pie니까. 모든 파이를 손가락으로 만지다. 찌르다. 즉, 목먹는 감. 찌르러다 본다. 야. 야. 멋있다. 아니구나. 우리 차태현 씨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틀려주셨어요. 다시 한 번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틀리기도. Have a finger in every pie. 천천히. Have a finger. F-I-N-G-E-R. Finger in every pie. 바로 무섭다. For my finger. Have a finger in every pie. 네. Have a finger in every pie. 직역하면 모든 파이에 손가락을 대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사사건성 간섭하다. 끼어들다 라는 뜻이 됩니다. 끼어들다. 우리 어르신들이, 저희는 어른들이 아니지만, 어른들이 한마디로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오지랍이 넓다. 오지랍이 넓다. 이거 발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오지랍이 넓다 라는 말은 그러니까 아무 일이나 참견 잘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렇죠? 오지랍이 넓다. 자, 사사건건 간섭하다. 끼어들다. 이런 말 한마디로 오지랍이 넓다. 이 말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진환 씨. 네. 오진환 씨. 다시 세 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의 어린 진우 형. Have a finger in every pie. 그리고 테디. Have a finger in every pie. 그리고 우리의 백경. Have a finger in every pie. 언제 들어도 진짜 정겨워요. 정말 정겹고, 정말 우리 백경 분이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서 그게 아, 아 이거구나 라는 게 싹 들어옵니다. 자, 그럼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실제 상황 응용편입니다. 네. Hey, 테디. Eat some rice. Why are you always eating bread? 야, 테디. 너 밥 좀 먹어라. 왜 맨날 빵만 먹냐? Hey, 테디. Isn't that chocolate milk? That's fattening, man. Why don't you have some pure milk? 야, 테디. 그거 초코유이잖아. 그거 살쪄. 흰 우유 마셔, 흰 우유. Hey, Danny. Stop it. Why you always having your finger in every pie? 야, Danny. 그만해. 왜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이니? 아, 우리 테디고는 일부러 그러는 겁니까? 왜 영어 할 때마다 목소리에 약간씩 달라지는데? 아니, 이거 좀 정겹게 말하려고요. 부담감이 가시면 말씀해주세요 빨리.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영어 회화 테이프 듣는 거 같아요. 테디고는 할 때. 자, 이번에는 앞에서 배운 pie in the sky와 Have a finger in every pie를 정리하는 종합 실제 상황 응용편입니다. Hey, why isn't the guy eating 설렁탕 with kimchi in it? 설렁탕 is really good with kimchi in it. 예, 야, 저 사람 설렁탕에는 김치를 넣어 먹어야지. 왜 안 넣어 먹지? Why is he picking out all the green onions? 야, 저 사람 파는 왜 다 빼고 먹지? Why does Jinwoo have a finger in every pie? 진우는 왜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이지? You wanted to eat some 설렁탕, didn't you? 너 지금 설렁탕 먹고 싶어서 그러지? Yes, I do. But I don't have any money now. So it's just a pie in the sky. 그래, 하지만 지금 돈이 없지? 없어. 그러니까 저 설렁탕은 그림의 떡일 뿐이지. 네. 정말 불쌍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쵸? 진우와 션씨, 특히 불쌍했으세요. 자,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pie in the sky 그리고 have a finger in every pie 아주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꼭 한번 멋지게 써보시길 바라고. 자, 이제는 영어 퀴즈를 내주셔야 할 차례입니다. 일단 지난주 정답부터 알아보죠. 네, 지난주 정답. 가을보다 춥고 눈이 내리는 계절, 바로 겨울이었습니다. 오답으로 우리 가을이라는 분이 굉장히 많이 왔네요. 자, 이분들 중에서 정답 많이 왔습니다. 자, 전북 완주군에서 이재혁군, 윈터, 그죠? 근데 그전에 윈터 나왔네요. 그죠, 윈터. 네. 그리고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서 김태현 양, 윈터 다 맞춰주셨어요. 자, 이분들 중에서 우리 재혁군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영어 회화 테이프 드리면 되겠네요, 그죠? 네. 아, 어차피 그 영어가 나왔으니까 봄, 열, 가을, 겨울, 그죠? 네. 봄. 스프링. 스프링. 여름? 스프링. 가을. 가을은 두 개가 있죠? 또 하나 있죠? 아텀. 아텀. 겨울? 윈터. 네. 이제 송백경 씨의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름. 여름. 썸머. 네. 가을. 가을. 퍼.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네. 윈터. 스프링.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자. 이번 주 문제. 내드릴게요. 이번 주 문제는 어떤 거죠, 진우 씨? 네. 이번 주 문제는요.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듣고 수학 시험은 무슨 요일에 보는지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수학 시험. 수학 시험은 무슨 요일에 보는지. 수학 시험은 무슨 요일에 보는지. 자. 잘 듣고 한번 맞춰보십시오. 지민아의 대화를 잘 듣고 있을 것 같은데? 나 괴로워. 나 안 estudié. 헉. 오늘은 수학 시험과 수학. 수학 시험은 어떤지? 뭐, 뭐? сегодня 오후요일이 그 날에 영어 test을 한 번. 정말? 그럼ос학 시험은 언제? 그 날에 한국 수학 시험은? 그럼... 그 때 한국 수학 시험은 언제일이요. 한국 테스트! 한국 테스트는 Thursdays. 오, 오 마, 오 마이 갓! 영어 테스트는 언제? 아휴, 이거 알았더니 웃느라고. 오, 오 마이 갓! 아, 정말, 야, 정말 실감 나요. 이야, 너무너무 연기파 선생님이셔 아주. 자, 지금 들어보니까 그냥 꼭 집어 얘기해도 될 거를 빙빙 돌려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좀 어렵겠는데, 문제가? 네, 만만치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 FM 인기가요 가족 여러분들은 이걸 녹음하셔가지고 막 여러 번 들으신대요. 근데 힌트, 힌트 주도 돼요? 힌트! 힌트. 너무 쉬운 거 말고. 네, 그냥 어떤 날인지 얘기했어요. 아, 무슨 일인지. 근데 우리 테디 군이 너무 연기를 의심해서 웃느라 잘 못 들었어요. 자,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답은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백경 씨.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우편번호 150-6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4375, 차태현의 FM 인기가요 YG회밀이에 YG 잉글리시압 하시면 되고요. 네, PC통신 이용하실 분들은요. 하이텔, 라우누리, 천리안, 유니텔, 렛츠고 모두 고 FM2 하시면 됩니다. 백경 씨 반항하는 거 같아요. 자, 그리고 인포샵은요. 01410 접속한 다음에 KBS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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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실 분들은 www.kbs.co.kr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영어 가르쳐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마이갓!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